걸그룹 주얼리 출신 김은정이 작곡가 인광욱과 오는 16일 결혼식을 올립니다. 10일 김은정은 자신의 sns에 2022년 1월 16일 저의 오랜 연인과 평생을 함께하고자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저의 결혼 상대는 작곡가 인광욱이며 8년 동안 저의 옆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사람이라며 예비 신랑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식은 시기에 맞게 소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저희 두 사람의 하나됨을 멀리서나마 축하해주시고 응원해주신다면 그 마음 감사히 받아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은정은 2008년 주얼리의 멤버로 합류에 활동하다 필명열키로 디바인 채널 작사가로 활동 중입니다.